오늘은 결혼기념일이에요 그래서 종강도 했고 결혼기념일을 맞이해서 맛있는걸 먹으러 가는거에요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혼자 사는 밤 혼자있는건 혼자 사는건 그 밤에기는 당연한건 너에게는 별일아닌건 음 방침 카페이 멈춰irs 배고파 자기야 결혼기념의 소감 어때? 깜빡치다 나쁨 우리 저기 뭐야 그 가위새끼 정식 가위새끼 정식인가? 가위새끼 그때도 뭔가 계속 이상한 내장같은거 나오지 우와 맛있겠다 생일이 발파 기대되면 가위새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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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 계란 모였게 괜찮습니다 바닐라, 바닐라 조각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